자, 다음으로 넘어가요스 다음으로 넘어가죠 기시도님 안녕하세요 기시도님 안녕하세요 아, 아니었구나 이어하기 하면은 어? 뭐죠? 뭐야 이게? 아, 열 150마리를 잡으면은 PC-356이라는 건축을 주는군요 PC-356 이게 뭔 소리야 이게 아, 레이드 모드가 연락됐대요 어쩌라고 안 할거야 예, 안녕하세요 아, 이게 이어하기 하면은 그게 나오나봐 벌써 본거였는데 자, 넥스트 레발로 가겠습니다 아, 또 이래 네? 갑자기 들어오셔서 인사하시더니 나이는 뇌모를 하죠 아까 그 남자 얘랑 비슷하게 생기지 않았어요? 진짜 그래가지고 우리 태양열광선으로 분실을 비벼버려 근데 이런걸 왜 나오는거야? 얘네 쪼깃하려고 그랬나 그건 아니겠고 이 대머리 아저씨가 얼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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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밀었습니다 자, 에피소드 4 어, 나이트메어 리비 이게 뭐에요? 뭔 소리야 자, 일단 아, 얼굴 잘고 목은 굵고 손은 크다고 근육맨이잖아, 근육맨 근육맨 두 아무튼간 자, 오후 9시 28분이래요 대머리 아저씨 커다란다 이런 댐테러리스트 그래서 저 빨간머리는 악당은 아니란 소리네, 그지? 아, 살아난 악몽이란 뜻이에요? 아, 살아난 악몽이란 뜻이에요? 일단은 이 배가 그지 같으니까 우리가 뭐라도 해야겠죠? 메인파워를 켜야 된대요 아, 여기에 쪽지가 왠지 읽을 수 있는 쪽지 같아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섯 페이지가 있는데 그냥 넘어가도록 하죠 The Queen's Genobir has two unique power generators 어, 특수한 두 개의 파워가 있다는데 그죠? If none main power generator should fail The fag of generator into bridge 에? 벨, 벨, 벨는지? 뭐야 이게 뭔 소리야 아무튼 두 개의 파워가 있는데 어? 하나가 병신이 되면 다른 한 개를 켜라 뭐 이딴 소리를 켰지 그냥 저런 건 해석 안 해도 됩니다 대충 때려 맞추면 되는 거야 아시겠죠? 영문으로 된 게임을 할 때 영어를 전부 다 해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알아서 때려 맞추시라는 거 아, 안전 절차가 어벤던 씹이에요 어벤던 씹 어벤던 씹 오, 여러분 영어 되게 잘한다 여러분 여러분 왜 이렇게 잘하죠? 맞아야겠다 그치? 여러분, 궁디팡팡 좀 당해야겠는데? 자, 홀리방송의 채벌은 궁디팡팡 어 어, 깜짝이야 어, 뭘 준다? 열쇠가 있는데? 맛있는 열쇠인가봐 아, 닷! 닷 열쇠 있네 닷, 닷, 닷 워우! 자, 이걸로 못 가던 곳을 갈 수가 있겠네요 그쵸? 자, 레이첼이 죽어버렸잖아 그쵸? 어 얘가 얘 파타운이었나 봐 아 아니, 몸맨 빵빵하고 되게 예쁜 여자를 죽여버리면 어떡합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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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많은 거 아니야? 그쵸? 아, 죽여버리면 어떡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자, 아무튼간 자, 우리가 가야할 곳을 찾아야겠는데 에? 여자 뛰는 거 보는데 왜 감자튀김 다 내 거야 하는 게 틀린다고 다 내 거야 감자튀김 여기 있는 감자튀김 다 내 거야 이 노래가 왜 생각나요? 이상한데? 고소한 맛 감자튀김을 먹자 일단 일단 우리가 가야되는 데는 여기죠 짠 아, 맵을 한번 볼까? 뭐야? 저거 뭐지? 잠깐만, 저기 있는 맛있게 생긴 과자 봉지 모양은 뭐죠?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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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저 총 모양이 뭘까? 응? 저 총 모양이 뭐지? 잠깐만 저 총 모양이 뭘까? 총? 총? 총 모양 뭔지 아는 사람? 총? 총? 뭐야, 총 모양 뭐지? 미스터리한 총 모양이었어요 킹로하드님 안녕하세요 총알? 근데 왜 총 모양이 4개일까? 라이플이 있는 위치인가? 그럼 다시 가볼까요? 뒤로 한번 백해볼까? 뭐 가봐도 상관없잖아 그치? 가봐도 상관없잖아 그치? 가봐도 내가 손해보는거 아니잖아요 그치? 그치? 짠! 아니 뭐 이렇게 오래걸려 무난하였는데 뭐 하루종일 걸리고 있어 그리고 샷건 샬밖에 없어 지금 아 노래가 웅장하다고? 그냥 그 무섭 무섭지 하고 하는 내는 소리인거 같은데 뭐 크게 상관없겠죠 어? 잠깐만 여기 아니에요? 방금 전에 봤던 맵은 여기 같은데 어 여기 맞는데 그치? 어헝헝헝헝헝헝헝헝헝헝헝 어허어어 잠깐만 뭔가 이상하다 Argentincale 오 Burke 자 어? 야 뭐야 얘는 왜이렇게 빨리 없어지? 아 방기는 것 같애구? 아아아아 아 총이 저거였구나 그 박스 여러분 총이 아니라 박스네 박스 저 박스 저 박스 총박스 그지? 총박스네 총박스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박스 요거 요거만 한거였어 요거 우리 그냥 버리고 갑니다 그리고 저기 과자모양은 뭐지? 과자 여러분 과자는 아니지만 과자모양은 뭐죠? 아무튼 과자 아니 나는 허디 모터칩이라고 아니 요기보면 과자모양 있잖아 여러분 여러분 봐봐 과자 과자 여러분 봐봐 과자 과자 과자모양 아 설마 저게 카드키 모양인가? 설마 설마 저게 카드키야? 과자같은데? 아 나 과자 먹고싶어 아니 과자모양이라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미안해요 과자 있어도 있겄래 과자같이 생겼어요 아닌가? 과자같이 생겼는데 내가 보기엔 아 아 잠깐만 나 여기 잠깐만 나 여기 강검 아니였나? 뭔가 이상한데? 어, 여기 아니었네 자, 일단 이쪽으로 가죠 아이, 뭐 하루종일이냐 이 사슥이 나한테 덤비지마 헤이 오우 갓 총알도 없는데 이런 곳에 숨어버리면 그리고 우리 빌리 빌리형은 어디갔죠? 자, 물고기 여기 있어 아, 설마 아까 그 물고기를 말하는건가? 쟤들이 팍 튀어나와가지고 나를 팍 팍, 어? 저기 뭐있다 물고기 조심해야됩니다 여러분 아까 물고기 변해버리잖아 빨간색으로 물고기는 위험한 녀석이니까 조심해야겠죠 어두컴컴하지만 그렇게 안보이진 않는 것 같아요 자, 파워가 아웃됐는데 아, 저기 있는 코인을 먹어야 되는거야? 어? 지금 돈 먹으려고 여기 왔냐? 미친거 아냐? 아무튼 여기에는 핸드건 암흑 케이스가 있어요 이건 뭐 있으면 뭐 줬나? 오우야 손바닥 손바닥 아니 손바닥을 누가 저기다 자국을 찍어놓은거야 이게 무슨 코난도 아니고 뭐하는겁니까? 이게 시야에요? 오우와우 카지노 스텝 리포트 아이孩 credit VIF 이름이 어쩌고쩌고 107... 107g이 어쩌고쩌고 알바 아니인데? 어agerd 자, 그냥 봐봤습니다 그래도 한번 봐주... 오우야 어머 어머 여기 그림 쪘다 오우우 107g이라고?! 이야 그림 죽이네요 이렇게 하면 카지노에 오 딩딩딩딩 그러면 괴물이 나오겠죠 이제 물고기 괴물 튀어나오는건가? 그러게 아니 107그램 그쵸? 애들 튀어나올 것 같은데 아 이걸 왜 봐 107그램이라는 데 애들 튀어나올 것 같지 않나요? 어어윽 으구 미치강이 고기가 나왔어요 아우! 그러지마 근데 얘네 파닥파닥거리네 몰라 불쌍해 우와! 아우! 불쌍한 개 뿔 이런 싸가지 없는 것들 이 개싸가지 같은 놈 아 스캔해야지 그지? 스캔 스캔 오우 이런 개싸가지들 봐주니까 이게 기어올라 그냥 기어올라 귀여운게 아니라 완전 쫄쫄 야 근데 아까 그 동전 동전 갖고싶은데 동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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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딨어 아 여깄다 자 픽업 더 코인 아 이 동전을 쓸 수 있는 곳이 분명히 있었을텐데 그죠? 아까 그 아 토마토 벗으려고 아까 저 동전이 들어갔던데가 하나 있었던걸로 기억하는데 그걸 기억 못하겠네 요거는 오픈할 수가 없습니다 아 있었던거 같은데 아닌가요? 저거 저걸로 저거하는거 아냐? 아까 그 샷건처럼 아 107g 필요하대 107g 그죠? 107g 필요하답니다 그지? 아 아 코인을 여기다 넣어야되는거야? 코인을 하나 이렇게 나 동전 준다고? 동전 줘 줘 동전이 없는데요? 나 방금 황금코인 하나 얻었잖아 아 아 지금 코인이 없구나 거짓이네요 나? 거짓이끼 아냐? 거짓이네요 이럴수가 107g을 하려면 동전이 필요하다는 소리 아냐 그쵸? 아 설마 이거 도박을 하라는건가? 그래 도박하라고? 이거 완전히 뭐하는거야? 장판! 에이씨 오 코인을 돌려준다 여러분 코인을 돌려줘요 대박 에이씨 장난가다 다시 한번 돌려보지 짠 짠 아우 이씨 이런 똥같은 기계가 아우 어 뒷골탱기 어! 뒷파! 아아아아악 얼마주냐 우와 야 나 부자 됐어 오 아 근데 환전을 못한다는거 자 우리 예쁜이 아가씨 107g을 줄게요 어허 이러이씨 어허 헐이씨 헐이씨 자 샷건타는 많이많이 나오는데 말이죠 어 메모 뭔소리야 이게 뭔소리 하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정확히 발음했는지 모르겠지만 뭐 상관없죠 영어를 못읽는다고 삶에 지적은 없어요 여러분 인갱은 항바 인갱 인갱잼 아 여기는 카지노의 거시기를 살피는 곳이었군요 그리고 지하로 내려갈 수 있는 데가 있는데 라이프를 어디서 먹어야 되는거지 자 커스텀 파츠가 롱매거진이 하나 있어요 롱매거진 자 뭔지는 모르겠지만요 어 어 아까 권총 얻었던거 하나 있구나 아니 근데 이건 똑같은 권총탄을 쓰는거 아닌가 어차피 이거를 없애고 할 수 있으니깐요 권총을 아 권총류에는 권총만 들어가는건가 그건 아니겠지 어 좋아 요걸 다 빼버리고 이거 별로 안좋잖아 아닌가 아 그 아까 무슨 알이 그게 나온다는데 조심하라는거 같다고 아 그렇군요 자 일단 아 아 근데 이게 더 안좋은데? 라이어 파워가 130밖에 안돼요 뭐야 이거 더 꾸린거잖아 뭐야? 꾸린걸 주고있어 이런 싸가지없는 이게 뭐야 더 구려 이거는 창고에다 쳐박아놓겠습니다 뭐 이게 더 좋은게 하나도 없네 아니 능력씨가 더 꾸려요 좋은게 하나도 없어 아니 능력씨가 더 꾸려요 파워가 더 약해 파워가 더 약해 나는 더 좋을줄 알았거든요 뭐 이래? 너무한거 아니야? 더 구름총을 주고있어 백오.. 백오십마리 잡았다면서 아 진짜 라이플이 배 위에서 얻을 수 있는거면 우리 라이플을 얻고 가야되는거 아니야? 라이플타는 나오는데 자 밑으로 내려가야되는건 맞아요 라이플을 얻고가야되는거 아닌가? 이럴수가 어디서 안먹은거야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네요 토 나올거 같아요 토 나올거 같아요 민개님 안녕하세요 라이플을 먹으러가자 라이플 라이플 어딘가 있겠지 그쵸 어딘가 있는데 어디있는지 모르겠다는거 라이플 안먹으면은 지금 탄을 계속 날리는거 아니야? 이럴수가 저격을 쏘고싶은데 말이여 어우야 저격좀 쏴보자 어디있을지 곰곰이 생각을 해봅시다 시계부랄이 땡당땡당하고있죠 박에 있다고? 뭐고? 박? 뭔소리에요 박? 박 박 아무튼 라이플을 얻어야겠어 라이플맨 라이플을 얻어야겠어 라이플맨? 아 아 아 이 키 있었죠? 들어왔더니 샷건 셸과 샷건 셸과 매거진 매거진 근데 여기 들어오자마자 느낌이 스산스산하네요 라이플이 어디있는지 모르니까요 어 여기있다 짠 오우! 커스터메이저 캣 캣 캣 캣 베이베 그리고 우리가 우리가 좋아요 여기 봅시다 일단은 뭐 왔다갔다 걸어 봅시다 뭐 어쩔 수 없죠 아 무기종류가 진짜 없다고? 아니 근데 지금 나온게 3개종류잖아요 무기종류가 아예 없는건 아니고 아 난 무슨 엉덩이를 감상하려고 지금 왔다갔다 거리는거 같애 질 발렌타인의 엉덩이 감상하는 게임 여러분은 레지던트 이블 레벨레이션을 보고 계십니다 근데 여기 뭐였지? 여기? 여러분 여기 뭐하는 데였죠? 나 아까 갔다온거 같은데 그치? Holy shit? 아무것도 없군 그냥 가야겠네요 하하하하하하 아무것도 없었어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니 근데 아 우리가 전기 올렸지? 잠깐만 우리 아까 여기 왔었잖아 여기 전기가 안올라가지고 전기가 안올라고 여기 들어갈 수 없었다는 소리 아니었나? 오 오 된다 된다 오우! 야 뭐야 이거! 야 뭐야 이게! 오 마이 갓? 장난칩니까 지금? 오우 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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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 이렇게 퍼즐이 그지같애 아 저 괴물을 한번 써보라고? 저 괴물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저 괴물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아닌가? 오 됐다 오우! 어? 뭔가 아닌거 같은데? 아 이거를 여기다가 놓는거였군 오 좋아 대딩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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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커스텀 킨에 요! 예앤 Heather 안녕히 가세요 민지왔죠 orientestead 자, 득템. 여기 아까 못 열었었던 데잖아, 그쵸? 전기가 안 돼서 There was some kind of bell... 이게 뭔 소리야? There was a note, hand, right... 어쩌고, 어쩌고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나가면 쟤네들이 떨어지지 않을까요? 근데 여기 좁아가지고 저격 써봤자 뭐 있겠어요? 그냥 그 파워 좋은 총이지, 그치? 안 그래요 자, 이거를... There we go! 응? 뭐야, 아무것도 안 했는데? 개그맨 아저씨, 자꾸만 뒤에서 나를 쳐다보지 말아요 일단 저격 총, 조준해봐 아, 근데 이거 조준이 왜 이렇게 느려? 어? 야, 순준이 돼야지 여러분 이게 뭐해? 내려 터졌어 아잉 뭐가 있을지 모르니까 왠지 저 위에 있는 게 떨어질 것 같지 않습니까? 빨리 도망가자 자, 여기는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아, 저거를 나중에 할 수 있나봐 그죠? 이거 아까 스캔했는데 또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야, 에너지를 주려는 제작진의 노력 네티즌님 안녕하세요 에너지 입 냠냠 왠지 아까보다 더 생긴 것 같은 그런 느낌이지만 기분 탓이겠죠? 알아서살자님 안녕하세요 아, 이제 더 이상 없는 것 같다 어차피 여기로 가는 건 아니었기 때문에 그쵸? 오늘은 바이오하자드 하시네? 어제도 바이오하자드 했어요, 여러분 자, 요상한 소리 하지 마시고 일단 얻었습니다 겟추우 가자 그래도 온 보람이 있네요 아, 이거를 지금 먹을 수 있는 거야 원래 나중에 먹는 거 아니었나? 저 밑으로 내려갈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쵸? 일단은 내려가 봅시다, 천천히 롤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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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지노였지? 카지노로 들어가서 오 여기도 상자가 있었어요 자, 커스텀 파츠가 몇 개 생겼는데 일단 한번 집어넣어보죠 자, 파이어레이트 일자리가 아, 똑같은 게 또 나오기도 하는구나 아, 파이어 파워 고즈 업 에스 유얼 디스틴 프롬더 타겟 클로즈인 언더 포메터 맥시마 체인지 이즈 삼시... 뭔 소리죠 이게? 아... 파이어 파워가 어쩌구저쩌구 이게 뭔 소리야 이게 4미터가 어쩌구저쩌구 모르는 건 없어요 이탄에 대한 설명이 확실히 없으면 알 수가 없겠네 그치? 영어 잘하시는 분 빨리 해석을 해주세요 셜록북류 빨리 아 몰라 그냥 찼어 하하하하 자, 해석이 올 때까지 제가 기다릴 순 없어요 여러분 자, 그리고 다시 카지노 쪽으로 갑시다 카지노 카지노 쪽으로 가서 밑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곳으로 가면 되겠죠? 카지노 자, 뭐 아무튼 아 왜 이렇게 목에 뭐가 끼는 것 같은 느낌이지? 기분 나쁘군 물고기들과 사투를 벌인 다음에 근데 핸드건 총알이 꽤 안나오고 있네 그쵸? 이 부금을 갖고 싶다고? 꼭 인터넷에서 찾아보면 나올거야 아우 라이플 한번 써볼까? 오 야 볼트 액션이었어 볼트 액션 근데 외곽 쪽이 다 보이네 보이네 오 야 그냥 떨어지면 어떡해 미쳤나봐 헐 야 여기 가면 갈릴거 아니야 쏴볼까? 안되는데? 아 이리로 가는게 아니였어 아니! 아니 사다리를 아니 사다리가 있는데 왜 뛰어내려 미친거 아냐? 어우 이거 위험한데 이거 에일리언으로 변할거 같지 않습니까? 어 너무 자주 나갔다 들어오는 아니 아니지 모바일로 보면 그렇지 않나요? 모바일로 보면 거시기가 되가지고 일단 올라갑시다 여기 아까 거기 아니야? 혹시? 쿠키스 5004님 안녕하세요 어? 모바일로 보면은 그냥 나갔다오면은 그렇게 되는거 아닌가요? 지 마음대로 나감 처리가 되는 어우 샛 와우 오우 자 여기까지 왔는데 아아 저기는 저거를 저기는 레버를 열면 뭔가 나오거나 어? 어디? 오 야 뭐야 땅에 뭐 있었어 폴리쉣 아무튼 우리가 목표로 하는 곳은 여기인데 제가 그냥 갈리는 없죠 자 이쪽으로 한번 가봅시다 그냥 가면은 아 저기로 가면은 아 저쪽으로 가는거였구나 아 아 이게 안되나봐 아 이게 안되나봐 아 키가 없다고 아 키가 없다고 그래서 나보고 찾으러 오라는거 아닙니까? 여자한테 와 너무하는거 아니에요? 내가 찾으러 가는게 아니라 네가 찾으러 가야되는거 아니냐? 오마이갓 아 샤워가 왔다고요? 아까 그 그 능력 여기서 뭐 튀어나올거 같은데 그 커스턴 파츠의 능력 그거를 좀 번역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요 아 아 야 이거 만능이야 도라이워 아니 이건 무슨 퍼즐이 개판이야 어우 그래서 여기를 열 수가 있습니다 어? 엘리베이터를 처음만 타고 가라는 건가? 그럼 나 혼자 가야 되잖아요 그럼 나 혼자 가가지고 죽든 말든 마음대로 해라 이거 아닌가? 너무 무채기염한거 아닙니까 빌리? 어 간다 어디론가 간다 앞에 뭔가 나올 수 있으니까 뭔가 나올 것 같아요 어? 어 이거 처음 거긴데? 아 레이첸한테 키가 있대요 아까 그 레이첼이 죽어있는 곳에 가면 되는 건가? 그러면은 걔가 괴물... 어 나는 거 아니야 어머어머 미안해 아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아우 어 뭐야 어? 헐리쉣? 아우 미친 과제가 어이 미친 과제 아니야 어이 어이 아 진짜로? 진짜로잉? 뭐가 있었다고? 아이템? 아이템! 아잇? 없는데? 아이 또 거짓말 쳤어 나 자꾸만 그러면 삐진다 하지마요 아 설마 저거 탄으로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깐초스님 안녕하세요 저 벽에 붙어 있는 거 있잖아 그거를 산으로 잘못 보신 거 같아 하하하 아 일단 워닝 워닝 그거 있잖아 워닝 오우 홀리쉣 일단 샷건을 준비를 해봅시다 레이첼한테 가봐야 된다는 소리 아니에요? 오우 오마이갓 오마이갓 폴리쉣 폴리쉣 어 얘네 둘 다 말했어 야 되게 착하다 얘네 오우 뭐야 니네 진짜 착해 여러분 완전 착한데? 야 여기 매너 매너가 매너왕 왕 왕 왕이에요 대박 대박 비소님도 오셨네요 아이스크림 도어령님 안녕하세요 자 이거는 아까 처음에 맨 처음 했을 때 저거 한 거고 여기 나가는 문이 어디였었지? 아 여기 있었군요 레이첼이 있던 곳에 가야되나봐요 아 나 이쪽으로 들어갔지? 아 이거 어디로 들어갔는지 기억이 안나네 허헝 방금 들어왔는데 멍청이 같아요 프로 꾸이님 안녕하세요 만만한 녀석님 안녕하세요 어디서 또 나오겠지? 어? 어? 뭔 소리 난 거 같은데? 야 뭔 소리 나지 않았어요? 여자가 노래 부르는 소리 들은 거 같은데? 우리 집에 귀신이 있는 것인가? 어어? 그럴리가 없지 조심해야겠죠 오 오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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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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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저기 어이 깜짝 놀랐잖아요 어이 놀랐잖아 임마 이 그리스의 그리스의 그리스는 어디있냐? 그 그리스의 그리스는 어디있냐? 진짜 그리스는 어디있냐? 일단 뭔가 Queen 제노비아가 어쩌고 저쩌고 라고 합니다 BOW가 뭐지? 그러니까 쟤네를 지칭하는 말인 줄 알겠는데 BOW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걸 만드는 재료를 어쩔 수도 안하는 건가?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대충 갑시다 아이템 얻었으니까요 그리고 우리 그... 레이첼인가? 걔가 괴물이 된거 아냐? 어... 느낌이 싸합니다 그 녀석이 괴물이 된거 같아요 아무리 봐도 그 여자가 아니... 보운은 보운니까 활은 뭐해요 B! O! W! 점이 티켓이야 점이 와우 점점 와아아아악 오 야야야야 샷건 샷건 어 왜 안죽지? 죽어 자 샷건 샷이 좀...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여기 또 다시 아이템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한번 쭉 돌아봅시다 왠지 카메라 같은데 아 솔직히 안잡고 가도 상관없을거 아니에요 그죠? 총알 낭비니까 아 여기는 또 없어 하이 거짓들 아무것도 없다는거 와우 와우 야 이 이 이 이 큰일났어 가재야 가재? 가재야? 가재님 찾아주세 어 가재님이 아니 얘들 왜이렇게 갑자기 팍 튀어나오래 자꾸 깜짝깜짝 놀라잖아요 자꾸 깜짝깜짝 놀라잖아요 아무튼 없어 아니 뭐 깜짝이 튀어나오도 상관없는데 갑자기 그러니까 오 아이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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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스캔하고 있을 때 나오면 더 재미있을 것 같은데 그쵸? 아닌가? 아 반대편에 또 있다 아니 반대편에 있는 것까지 스캔이 돼 와 이거 완전 스캐너의 왕이야 여러분 진짜 깜짝깜짝 놀라려면 이런거 열때 나와야지 이런데 여튼 팍 튀어나와야죠 팍 여튼 아 여기 안 열리던 아 여기였구나 방금 그냥 스캔했던 데가 여기였어요 결국엔 멋있게 냠냠 멋인건 암호래요 멋인건 있지도 않은 암호를 뭐 있지도 않은 암호를 왜 주지? 오 오 오 있다 노 아 뭐야 야 멋인건 나오면 어떻게 해 여러분 고민이 생겼어요 자 멋인건 핸드건 샷건 스나이핑 라이플이 스나이퍼 라이플이 있는데 멋인건이랑 뭘 바꿀까? 아니 좋긴 좋은데 지금 뭘 바꿀까 얘기를 하는거지 어 권총 빼버려? 권총은 빼버리죠 권총은 버리는게 아니라 창고에 넣는다는거지 여러분 아니면 버린다고 합니까 권총 얼마나 권총이 얼마나 저거 하겠어요 슬프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안돼 권총 얼마나 슬퍼하겠어 버리라니 창고에 넣는거죠 완전 나쁜사람들이네 일단 요즘에 콜오브듀티에 나오지않는 MP5가 나왔네요 MP5 나의 주총이었지만 지금 나오지않는다는거 아우 아우 UPS 스톱핑파워 바이 스톱핑파워 스톱핑파워 응? 아 아아 적들이 뭐 그건가? 그럼 이거 쓰면은 애들이 앞으로 못오는거야? 자 다미지도 하나 올려주고요 자 파이어레이트를 두개나 낄 수 있는건가? 아아 요거를 빼야되는구나 한 종류는 하나만 쓸 수 있다는 거를 친절하게 알려주는 겁니다 뭐 그렇다고요? 이정도면 될려나? 일단 빠가빠가바밤 빠라빠라바바밤 헤비 머신건 아 근데 머신건 타니 왜이렇게 조금이야 좀만 쓰면은 거덜나겠는데? 와우 좀만 쓰면 거덜날거같은 그런 재수없는 느낌이 소록소록 나지만은 뭐 상관없을거라고 생각해요 여긴 누가 문을 열어놓는지 아무튼 이제 괴물이 나올거 같으니까 어허 여기도 총알이 있군요 힘들거나 뭐 한 발? 한 발? 아 그 맨 처음에 맨 처음에 먹었던게 아직도 남아있는거야? 설마? 와우 맨 처음에 여기 왔을 때 그때 남아있던거 같아요 그럼 뭐 있던게 또 있는다는거지 여자소리 여자소리 들리지 않았냐구요? 나도 아까 들었어요 근데 내가 물어보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말 안하더라고 여자가 아아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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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있었나 이게 여자가 아아 그랬단 말이야 자 여기를 들어가면은 레이첼의 시체가 있었죠 레이첼이 변해버린거 같아요 아무리 봐도 레이첼이 변해버린거 같아요 아무리 봐도 레이첼이 변해버린거 같아요 레이첼이 변해버린거 같아요 아무리 봐도 권총탕만 나오네 아 귀신 목소리였어? 아 귀신 목소리였어? 막 시는 소리 같은데 막 시는 소리 같은데 아아 어 이러는 아 아닌 말구요 자 우린 여기서 좀 대기를 타봅시다 샷건을 좀 먹고 오오 오 만만한 여성님 별풍선 열한개 감사드립니다 아 여기에도 분명히 스캔이 될거야 어 역시 스캔 베이베 여기도 스캔 베이베 신호 소리 아니에요? 아 그렇게 들렸는데 어 내 눈에 음란 마귀가 끼어 있어 레이첼이 수첩인거 봐 뭐 이러잖아 그치? 아닌가? 아 이거는 AC 원소리였나? 아무튼 어... 아 설마 이거 팔이 잘렸다는거야? 오우 쉣 오우 아 이후에요 어머 뭐야 아 근데 나 이걸 먹고 싶거든? 머신건 탄이 이거 뭐야 진짜 대박이네 아 일단 우리는 그녀를 찾아서 죽여야하는거 같습니다 두번째 부스인가? 아 işte 죽어나 으헤헤헤헤헤 오?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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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Bevölker 들어와라 exhibition 어... 홀리샛!? 홀리샛 야구헌 어, 빻다니 왜? 뭐야 이게 오 마이 갓? 데미! 오 잠만 어? 뭐야? 지금 뭐야? 칼맛떡이 도망갔어요 뭐야? 도망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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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문 밖에서 문 밖에서 칼질했는데 자 일단 문 밖에서 칼질했는데 대박이야 아니 맞았어 아니 이게 돼 이게 되는 겁니까? 깜짝 놀랐는데요 야 여자가 또 나올 것 같아 후! 오우야 아이 좋다! 버그가 아니라 꼼수네 꼼수네 여러분 하하하하 야 어디선가 또 귀신소리가 났어요 그녀가 따라오면 뒤로 도망가겠습니다 여러분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그녀가 따라오면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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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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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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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녀가 안오는데 하하하하 아 이건 좀 너무하다 하하하하 아놔 여러분, 안돼 안대. 팔이 모이지 않아 으흐흐 case 아 generously 좋습니다 개방이에요 어어에 야, 야야야야야야 이 여자는 좀 다를 줄 알ugi 좀 똑같네 에이, 뭐야 그... 거머리랑 거머리랑 똑같은거였어 근데 이거 가만히 있으면 체력이 차는거에요? 저 위에 있는 피같은거 있잖아 그냥 죽여야겠습니다 아니야! 들어가자마자! 야! 들어가자마자 환영을 해주면 어떡해요 죽을거에요? 도망갔다 자 일단 아 이게 달리는거야 여러분 여러분 봐봐요 이게 달리는거라니까 우리 주인공 질 발렌타인의 엉덩이도 보이구요 엉덩이가 작고 이쁜 아무튼 아까 내가 총알을 다 먹었나? 요기 다시 안올거 올필요가 없을거같아가지고 총알을 아까 다 먹었는지 모르겠네 아직 있나? 아니 나는 아까 총알을 다 먹었는지 기억이 안나서 오! 예! 예! 아홉발 왜온거지? 나 왜온거죠? 왜 지금? 아홉발 먹으러갔어 아홉발 아홉발? 아홉발을 먹으려고 왔다는거 아홉발 Linked 아홉발 띠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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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 그녀는 거시기야 돼요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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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마이 갓? 아 또 나가자마자에 당하겠네 이거 안 돼 이게 뭐야 아아아아! 오우! 야야야 2년이 2년이 어 어 이거 덜 뻔했어 죽이면 안 되나? 죽이면 안 돼 죽이면 안 돼 도망갔네 이제 거의 다 죽지 않았을까? 아니 지금 스나이퍼 라이플 쓰려고 대기타고 있는데 갑자기 나와가지고 넌 살려줘! 막 이래 도망간 거 아니에요? 이야아 아주 지능이 높은 잠비였어요 로나 웃겨 하하하하 여기서 춤추고 싶으면 되겠지?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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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거 그냥 가면 되는 건가? 잡지 않고 아 그런 거 같아요 그냥 가면 되는 건가? 하하하하 가면 되는 거 같아 아무리 봐도 내가 괜한 총알을 소비하고 있었던 거 같아요 그런 거 같은데? 오 깜짝이야 아니 난 네가 더 무서워 왜 그래 가자 왜 왔어 멍청아 주민국야 왜 그래 왜 그래 왜 왔어 멍청아 아무리 주위공이 이쁘기라도 가자 아 잡아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근데 올라오지 않을까? 올라올 것 같아 가지고 올라온 거야 어차피 쟤를 잡아야지 키가 떨어질 것 같은데 안 올라오네 이럴수가 안 올라오다니 안 올라왔어 쟤를 제가 갖고 있다고 했잖아 쟤를 잡아야지 키가 드랍 되는 거겠죠 아 근데 저기 이 남자는 도움이 안 되는 거 같은데 아까 봤잖아요 잡몹 잡는데 총알을 한 20발은 쏜 거 같아요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도움이 1%도 안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짐이 되는 거죠 짐이 따라다니는 그냥 부정물? 부정물 빌리오빠가 여러분 빌리오빠가 되게 부정물 같아요 굳이 굳이라 holy shit 자 자 어떻게든 빌리가 좀 따라왔으면 좋겠는데 빨리 안 오여 깜짝이요 빨리 안올래? 하고 디웨이를 보려 그랬는데 자 결국엔 이 아저씨가 좀 따라와 줘야 또 도망가네 저거 또 도망가 여기 또 나오겠지? 어? 내가 죽인거에요 아저씨가 센게 아니라 그러면 안으로 다시 들어가야 되나봐 아이씨 아 예쁜 애들을 왜 다 죽이는거야 누구? 어떤 여자? 아까 걔요? 아까 걔 그 요원이었어요 요원 근데 들어와가지고 죽었어요 죽었는데 거머리가 돼버렸네 되게 예뻤는데 아무튼 얼마 안됐어요 죽은지도 쌩쌩한 여자에요 뭐지? 요게 아닌거 같은데? 다시 올라가야되나? 아 근데 요기 시작했을때 이미 죽어있었어 그래가지고 사람일때도 못봅니다 뭐 다른 모드에 사용할 수 있을지도 모르죠 그녀의 빠방한 엉덩이를 보면서 말이죠 어? 다시 올라가야되나봐 하긴 뒤로 돌아가라는 소리는 안하겠죠 왜 안나올까? 왜 안나올까? 따따따따따따 에? 레벨레이션은 그냥 레벨레이션이에요 5, 6, 넘버링에 이렇게 있는게 아니라 뭐 중간단계를 오마이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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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요기 아까 안나왔잖아 근데 왜 쫄어와? 근데 여기서 잡아야되나봐 아우 유냐니? 오오오오오오 좀만요 으아아 explosives 아우 장난닛 오 야 집단인 치옥 오마이갓 그라나다 scene 아니 야 그라나다쏘는데 아주 어떡해 아우! 그러나! 아우! 아퍼요? 어머! 오 마이 갓! 야다 좀만 맞으면 죽어 샷건 있었나요? 샷건을 써보겠습니다 이나니! 죽어라! 이제 죽을때가 됐어! 그래 죽어야지 아니 너 처음부터 그렇게 많이 들었어야지 자 우리 잊지않는 스캔 죽었어요 어우 왜 좀비를 변하고 그래 야 에너지 하나 좋습니다 결국은 넘버4키를 얻었어요 아 왜 기분 나쁘게 넘버4야 아까 여기 왔을때 아무도 안났는데 갑자기 저기 갔다오니까 누가 또다시 주먹질을 하고 있었군요 어우 저기도 있어 야 갑자기 생겼어요 아까 없었는데 아이템이 와우! 워호우! 여신건탄 저격총은 쓰기가 그지같다 나름 다행이라고 해야됬지 아무튼 결국은 넘어오고 말았습니다 머신건탄도 없구요 근데 머신건탄이 그렇게 많이 주진 않 그 가지고 있을 수는 없네 좀만 어? 방금 뭔 소리 나지 않았어요? 아 엘리베이터 소리인가? 방금전에 그 뭐야 방동면에서 숨쉬는 소리 있잖아 쉿 요런 소리 나은거 같은데 그치? 스탕뚜님 안녕하세요 그 소리 나은거 같은데 아닌가? 저한테 소리만이고요 쉿 이렇게 아 그녀가 안죽었다고? 그럼 여기서 내려갈 때 습격당하는거 아냐? 왠지 뻔히보이는 스토리 라인인데 자 일단 넘버4키를 인서트 했습니다 자 삽입을 하고 내려가보죠 짠 다행히도 잘 내려가고 있는데 네 아까 분명히 이상한 그 소리 들렸는데 대기 타고 있는거 아냐? 오 이 쪽으로 가고 있어요 냠냠냠 맛있다님 안녕하세요 아 끝났네요 자 에피소드4 나이트맨 엔드입니다 죽진 않았군요 자 아무튼 57분이나 걸렸다는거 에피소드 에피소드 리절드 에피소드 4- 에피소드 4- 계속하니깐요 내일 이거 이어 보고 싶으시면 내일 와주시기 바라면서 아무튼 수고들 하셨습니다 매일 8시에 합니다 매일 8시에 주말에도 합니다 물론 제가 약속이 없다는 가정하에 네 아무튼 여태까지 분신하고 수고들 하셨고 내일 내일 8시에 뵙도록 합시다 네 아 재미있으셨다니 다행입니다 원래 제 방송은 재미도 없고 시청자도 없고 욕도 없는 산모방송입니다 재미있으면 안 되는건데 재미있으셨다면 제가 방송을 관둬야겠네요 에피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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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무튼 수고들 하셨습니다 방송 종료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